184쪽을 가보시죠. 184쪽에 보시면 이제 주택의 세율이 나오네요. 주택의 세율은 거기에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는 개인인 경우와 동그라미 2번 법인인 경우로 나누는데 개인의 세율도 지금 현재까지는 0.5에서 2.7이었는데 여기에 3주택일 때 세율이 하나가 더 추가됐어요. 일반적인 2주택 이하였을 때 집을 2개 이하를 가진 사람은 0.5에서 2.7이 맞는데 그런데 그 동그라미 1번 바로 옆에다가 1세대 3주택 이상이라고 써보세요. 3주택 이상. 3주택 이상이면 0.5에서 5%. 3주택 이상이면 0.5에서 5%. 동그라미 1번 개인인 경우 바로 옆에다 쓰셔도 돼요. 개인인 경우 옆에 빈 공간 쪽에다가 3주택 이상이면 0.5에서 5%. 그 다음에 제일 밑에 2번을 내려보세요. 법인인 경우에는 개인들의 세율 중에서 제일 높은 2.7%를 적용해요. 법인이 집을 2개를 가지고 있으면 2.7. 만약에 법인이 3주택이다. 그럼 2.7 옆에다 3주택하고 써보시고 거기다 5% 이렇게 쓰시면 돼요. 참고만 하세요. 이런 건. 대신에 이거는 놓치면 안 돼요. 개인들이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왼쪽 날개 참고 제일 밑에 있을 거예요. 써놨어요. 개인들이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는 초과 누진 세율로 세금을 계산해요. 법인들이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는 비례 세율로 세율을 적용해요. 이건 놓치면 안 돼요. 개인은 초과 누진 세율로 세율이 적용이 되고 법인들은 비례 세율로 세율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개인은 초과 누진 세율로 법인은 비례 세율로. 대신에 다시요. 개인들은 주택을 2개 이하다. 2개 밑으로 가지고 있으면 0.5에서 2.7. 3개부터는 0.5에서 5%. 법인들은 개인의 세율 중에 제일 높은 세율. 그럼 2개 이하는 2.7. 3개부터는 5%.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냥 참고만 이렇게 해보시고. 그리고 혹시 잘 눈을 보셨죠? 지금 1분만 딱 뒤에 기억력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쯤 기억력이 살아있는가 얼른 테스트해볼게요. 2주택 이하라면 0.5에서 2.7. 3주택 이상은 0.5에서 5%. 법인인 경우 2주택 이하는 2.7. 3주택 이상은 5%.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보기 바로 직전에 시험보기 한 5분 전에 한번 살짝 보고 시험보면 돼요. 그럼 시험볼 때 기억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부터 막 암결나지 마시고 시험보기 직전에 한 번만 보시면 돼요. 여기는 세율을 따로 묻는 게 아니라 개인들은 초과 누진 세율, 법인들은 비례 세율. 이걸 시험에 물어봐요. 그걸 물어보니까 개인은 초과 누진 세율, 법인은 비례 세율 이렇게 적혀하시면 돼요. 오른쪽에. 주택수 계산은 이거 올해 법 개정사항이라 조심하셔야 돼요. 오른쪽 양가로 2번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올해 법이 개정된 내용이에요. 개정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조심을 해주셔야 돼요. 먼저 1번은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네요. 집 한 채를 집 하나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을 때는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걸로 봐요. 그럼 집 한 채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했을 때는 누구의 집으로 본다는 이야기인가요? 각자. 각자 집으로 본다는 이야기예요. 각자. 각자 집으로 봐요. 두 번째.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그랬어요.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1주택으로 본다. 그럼 다가구 주택은 나눠서 나눠서 집으로 본다는 이야기인가? 전체를 묶어서 한 집으로 본다는 이야기인가? 전체를 묶어서 한 집으로만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합산배제되는 주택들이 있으면 합산배제되는 주택들은 주택수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합산 이미 배제됐으니까 법에서 특별히 이런 주택은 합산하지 마세요. 그랬으니까 이것들은 주택수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동그라미 4번. 여기서부터 개정된 거예요.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수, 토지를 가지고 있네. 그런데 내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고 내가 집 한 채를 가지고 있고 또 내가 땅이 하나 있는데 내 땅이 있어요. 내 땅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내 땅 위에 건물을 짓고 집을 짓고 살고 있네. 나는 집이 하나 있고 나는 땅이 하나 있었는데 내 땅 위에 다른 사람이 집을 짓고 살고 있어. 그럼 나는 집이 두 개가 되는가? 하나가 되는가? 다른 사람이 집을 짓고 살고 있으면 집을 짓고 살고 있으니까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주택 밑에 있는 땅은 그냥 토지로 보는 거예요? 주택의 땅으로 보는 거예요? 주택의 땅이죠. 주택의 땅일지라도 나도 모르게 내 땅 위에 다른 사람이 집 짓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보여주기에 의해서 내가 집이 하나 있고 내가 땅 위에 다른 사람이 집을 짓고 살아도 나는 집이 한 개 있는 사람이다? 두 개 있는 사람이다? 한 개. 한 개 있는 사람으로 작년부터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 드리겠습니다. 내 땅 위에 다른 사람이 집을 짓고 살고 있어도 나는 집이 두 개 있는 사람으로 본다는 이야기인가? 하나 있는 사람으로 봐주겠다는 이야기인가? 하나 있는 사람으로 봐주니까 기준금액 얼마가 넘어야만 종부세를 물리면 되고 12억 초과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집 짓고 살다고 해서 내가 집이 2주택이 돼가지고 9억 초과분에 대해서 종부세를 물리면 내가 불리한 일이 생기니까 그래서 그걸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내 땅 위에 다른 사람이 집을 짓고 살고 있어도 그 땅을 주택이 아닌 그냥 일반 토지로 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법이 바뀌었던 거예요. 동그라미 5번으로 가보죠. 5번은 일반 주택 하나와 상속주택을 다음에 상속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다음에 상속주택이라는 이야기는 기역, 니은, 디귿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한 주택이란 이야기인가 각각의 상속주택이란 이야기인가? 법 지문을 잘 읽으셔야 돼요. 여기는. 1주택과 다음에 상속주택이라는 것은 기역, 니은, 디귿 따로따로 상속주택을 말하고 있는가요? 전체를 묶어서 하나의 상속주택을 말하고 있는가요? 따로따로. 각각의 상속주택이란 이야기예요. 제가 집 한 채를 가지고 있고 상속 받고 나서 상속 개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는 상속주택입니다. 그럼 제가 집 한 채를 가지고 있고 상속 받은 지 5년도 안 지났으면 나는 내 집 하나가 있고 상속 받은 집이 있는데 그 집이 5년이 안 지났으면 나는 집이 몇 개 있는 사람으로 봐준다? 한 개. 한 개로 보는 거예요. 상속주택은 빼고 일반 집 하나만 가진 걸로 봐주겠다. 두 번째. 5년이 지났더라도. 이제 5년 지났어요. 5년이 지났더라도 내가 상속받은 지분이 몇 프로 이하이며? 40% 이하이면 5년이 지났더라도 40% 이하가 되면 그때는 1주택으로 보겠습니다. 또 5년도 지나고 지분이 40%도 넘었어요. 5년도 지나버리고 40%도 넘었을 때는 금액으로 따져서 내가 지금 받은 이 지분의 금액이 수도권에서는 6억 원 이하이거나 수도권 밖에서는 3억 원 이하가 되는 상속주택이라면 이것도 주택수에서 빠지겠습니다. 조건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를 동시 충족하라는 이야기인가 각자 충족하라는 이야기인가 각자 각자 충족하면 이거는 상속주택은 주택수에서 빠지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다시. 그럼 다시 한 번 볼게요.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상속 개시 후 몇 년이 아직 경과되지 않았으며? 5년. 5년이에요. 두 번째. 5년이 지났더라도 지분이 몇 프로 이하이며? 40% 이하이며. 그런데 40%가 넘었더라도 수도권에서는 공시가격이 얼마 이하이며? 6억. 비수도권은? 3억 이하가 됐을 때는 이때는 상속주택은 없는 걸로 보고 일반주택 하나만으로 봐서 비가 1세대 1주택으로 봐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1세대 1주택이라 하겠으니까 상속받은 집이 있어도 나는 기준금액이 얼마가 넘으면 종부세를 내면 되고 12억 초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받은 집에 대해서는 혜택을 좀 드리겠다는 이야기예요. 6번으로 가보죠. 6번은 이번에 또 다음 주에 법이 개정이 돼요. 6번은 어디가 개정이 되냐면 여기 연도가 개정이 돼요. 연도가. 거기에 2년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세 번째 줄에. 2년이 아니라 3년으로 바뀌어요. 2년을 두 줄 긋고 두 줄 긋고 거기다가 3년이라고 쓰시면 돼요. 이거는 뭐냐면 제가 집이 하나 있어. 제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집을 하나 또 샀어. 집을 하나 가진 사람이 이사를 가려고 새로운 집을 사면 새 집 사고 옛날 집을 몇 년 안에만 팔면 1주택으로 봐주겠다는 이야기인가? 3년. 3년이요 이제. 3년 안에만 팔면 돼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랬어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사 갔을 때는 2년 안에 팔아야 혜택을 줬는데 이제는 조정이든 비조정이든 상관없이 전국 어디든지 이사 가기 위해서 집을 샀을 때는 몇 년 안에만 팔면 1주택으로 봐주겠다. 3년 안에 팔면. 모든 게 다 통일이 됐어요. 지득세든 종합부동산세든 양도소득세든 모두 다 몇 년 안에만 팔면 특혜를 주겠다. 3년 안에만 팔면 특혜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7번은 제가 주택 하나를 가지고 있고 지방에 저가 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상속받을 때 비수도권에 있는 상속받은 주택은 얼마가 안 된 집이면 주택수에서 빠져라 그랬는가? 3억. 그러면 비수도권이니까 지방에 저가 주택이라고 했으니까 지방에 있는 공시가격이 얼마가 안 된 집이면 주택수에서 빼주겠다. 3억. 똑같아요. 3억. 공시가격이 3억 이하인 지방의 저가 주택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하나 들어있어요. 어디가 함정인가를 지금부터 책을 잘 찾아올라고 하세요. 제일 위에 가서 제일 위에 두 번째 줄로 다시 가보세요. 제일 위에 두 번째 줄로 가보세요. 아래 5번과 6번과 7번. 그러면 5번, 6번, 7번을 먹으세요. 앞으로 먹으세요. 5번, 6번, 7번을 묶어가지고 묶어놔 보세요. 이 사람들은 1세대 1주택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본인들이 신청을 하여야 해요. 내가 신청한 거 가만히 있으면 집 두 개로 봐서 세금을 물려버리고 신청한 사람에게만 한 개로 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시간에 계속 말했던 세법을 모르면 무엇으로 떼올리시면 되고 돈으로만 떼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법을 모르면 이만큼 세금을 더 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상속을 받았더라도 상속을 받았더라도 내가 이거는 주택수에서 빼주세요 하고 신청하면 요건에 맞으면 주택수에서 빼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건에 안 맞으면 빼주라고 신청해도 안 돼요. 그거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사가려고 집을 또 샀어. 그리고 또 사가지고 이사가려고 샀는데 새 집 사고 나서 옛날 집을 몇 년 안에 팔 예정이며 3년 안에 팔 거라고 신청하면 나는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2주택으로 본다 1주택으로 봐드리겠습니다. 내가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런 건 또 내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고 지방에 3억 이하의 저가 주택을 가지고 있으며 가만히 있으면 빼주는 거예요. 신청해야 빼주는 거예요. 신청해야 빼주는 거예요. 신청 안 해가지고 세금 내서 나중에 남탓하시면 안 돼요. 본인들이 신청하셔야 돼요. 그러면 신청을 어디 가서 해야 돼요 물어보면 세무서로 직접 하시든지 아니면 집에서 그냥 하시든지 우리 집 세무소에서 하시든지 우리 집 세무서가 있어요. 홈택스라는 세무서가 있어요. 컴퓨터에 들어가시면 홈택스가 있으니까 9월에 가보시면 9월 16일부터 그게 떠요. 그러면 9월 16일까지 거기에 주택수 판정에 신청하는 배너가 있으니 거기를 누르시면 돼요. 거기 눌러가지고 본인들이 신청하셔야 돼요. 본인이 신청 안 하면 안 돼요.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냥 집이 두 개로 봐버린 거예요. 신청하는 사람만 1세대 1주택으로 잡아가지고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법을 모르고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는 혜택을 주겠다 안 주겠다? 안 주겠다. 참 곤란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거기 가서 신청한 사람은 빼주고 신청 안 한 사람은 안 빼주고 지금 법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도 이거 신청은 반드시 몇 월 달에 신청을 해야 되고 9월 달에 가서 신청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럼 이제 신청은 나중에 여기 해당되시면 신청은 꼭 해 주시면 될 것이고 그럼 이제 한 번 다시 연습해 볼게요. 주택 하나를 가진 사람이 다시 새 집을 사서 이사 가려고 새 집을 샀어. 그럼 새 집 사고 나서 옛날 집을 몇 년 안에만 팔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 준다. 3년 안에 파시면 돼요. 또 지방에 얼마 이하의 저가 주택을 가지고 있으며 3억 이하. 3억 이하인 경우네요. 여기까지 해 주시고 이제 세액공제로 가봐요. 세액공제라는 것은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자만 가능해요. 1세대 1주택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자만 돼요. 다른 사람 안 돼요. 그러면 왜 주택수를 계속 강조를 했냐면 1세대 1주택이 되면 이런 혜택을 많이 받는데 1세대 1주택이 아니면 혜택을 아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청을 안 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혜택을 다 안 줘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세금 차이가 엄청 벌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1세대 1주택자가 되시면 나이,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와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다 더해서 최대 80%까지 공제택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본인이 신청 안 하면 이런 공제를 박탈당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공제 받고 싶으면 뭐 하라는 이야기인가? 신청해라. 신청해라. 공제 안 받고 싶으면 하지 말고 가만히 계시고 돈만 내라. 이 소리예요. 세법 알아야 되겠는가? 몰라야 되겠는가? 알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중계사 선생님 중에 세법 선생님하고 제일 빨리 친해야 돼요. 그러면 물어봐야 되니까. 그냥 막 그때 가서 물어본다고 제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아요. 절대. 그러니까 그 전부터 자꾸 선생님 이거 뭐예요? 이렇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물어봐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도 네 그건 컴퓨터에 들어가세요. 어디 들어가면 어디 누르세요? 어디 눌러보세요? 또 어디 눌러. 일일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해드릴 수도 있어요. 제가 저 것도 열어놓고 같이 열어가지고 어디 누르시면 되니까 거기 눌러세요. 거기 눌러서 한번 읽어보시고 비교해서 어디가 유리한지 선택하세요. 이게 본인이 선택하는데 시간 좀 걸려요. 그래서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와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는 두 개 더해서 최대 몇 프로까지는 공제받는다? 80% 동그라미 치세요. 단 이렇게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누구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1세대 1주택자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는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가 계시면 세금의 20%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나이가 60에서 65세 미만인 분이 집안체를 가지고 계시면 20% 공제가 돼요. 65세에서 70세 미만인 분이라면 30% 세금 공제 혜택이 있어요. 70세 넘으시면 40%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보유기간 한 편에 넘겨보세요.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도 여기도 1세대 1주택자가 5년 이상 10년 미만을 보유하고 계시면 20%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10년 이상 15년 미만 보유했으면 40% 혜택을 줘요. 15년 넘게 보유했으면 5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개를 다 더해도 최대 몇 프로까지만 된다? 80%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연습. 연습 안 해요? 60에서 65세 미만이면 60에서 65세 미만이면 몇 프로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20%. 수업 시간에 숙달 시키는 게 좋을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이거는 나중에 잘못하면 후회할 수 있어요. 첫 문제도 이렇게 나이하고 연또로 해서 몇 프로냐고 막 물어봐 버리니까 이 퍼센트는 지금 익히신 게 좋아요. 다시요. 60에서 65세 미만이면 20% 65에서 70 미만이면 30% 70 넘었으면 40% 5년 이상 10년 미만 20%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40% 15년 넘었으면 50% 자,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를 이렇게 내요. 65세이면서 70세인 경우는 몇 프로 공제되는가요? 이렇게 내버려요. 자, 그럼 하나씩 따라줘요. 65세면 몇 프로? 봐요. 잘 이해가 안 됐잖아요. 아직. 이 65세 미만에 들어가는가? 이상에 들어가는가? 이상. 그러면 30% 70 여긴 70 아, 70이 아니라 여기도 10년이라고 봐요. 10년 자, 10년 10년을 보유했어요. 그러면 10년 미만에 들어가는가? 10년 이상에 들어가는가? 이상. 이상이니까 몇 프로? 40% 더 했으니까 70% 자, 다시 하나 더요. 그럼 나이가 70세이고 플러스 15년을 보유했어요. 그러면 70이면 몇 프로? 40% 15년이면 50% 몇 프로까지? 80% 아니, 왜 90이잖아요. 한도잖아요. 한도. 한도가 80을 넘어갈 수 없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럼 이런 경우는요. 65세이고 3년을 보유했으면 몇 프로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럼 몇 프로다? 자, 몇 프로? 다시 가죠. 65세면 30% 3년이면 5년 이상이잖아요. 3년밖에 안 되는데 무슨 공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다 합쳐서 30% 그러니까 정확히 익히시라고요. 정확히 대충 하지 마시고 아니, 수업시간에 대충 하면 시험 볼 때도 문제 대충 풀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실 때 진짜로 완벽하게 해버리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이 퍼센트를 막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시간에 계속 익히 나가잖아요. 다시요. 다시. 60에서 65세 미만이면 20% 65에서 70 미만이면 30% 70이 넘었으면 40% 5년 넘고 10년 미만이면 20% 10년에서 15년 미만이면 40% 15년 넘었으면 50% 이렇게 숙단을 시켜놓으셔야 돼요. 이거는요. 양가로 4번 가죠. 이제 공동명의 1주택자네요. 그럼 이제 먼저 공동명의 1주택에 대한 해석을 먼저 해보여야 돼요. 해석을 하나의 주택을 나와 내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면 나와 내 배우자가 집 한 채를 공동으로 가지고 있으면 둘이 묶어서 한 집으로 본다. 각자 집으로 본다. 각자. 각자. 종합부동산세에서 집 한 채를 공동으로 가지고 있을 때는 그 사람은 공동으로 가지고 있으면 누구의 집으로 봐라 그랬냐면 각자 집으로 본다. 그러면 집 한 채를 공동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1세대 1주택이 되는가요? 1세대 2주택이 되는가요? 1세대? 자신이 없어요 지금. 집 한 채를 나도 내와 배우자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한 채를 공동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하나 배우자도 하나니까 따로따로 하나니까 1세대 몇 개다? 두 개. 종부세만 두 개예요. 종합부동산세만 두 개예요. 나머지는 다 하나씩이에요. 종부세에서만 두 개예요. 그럼 종부세에서는 두 개니까 이 사람들은 세액공제를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아니 집 한 채밖에 없는데 공동으로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세액공제 안 해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각자 12억씩 공제다. 9억씩 공제다. 9억씩. 1세대 2주택이니까 12억이 하나 9억밖에 공제를 안 해줘요. 그럼 공동 명의로 가지고 있으며 세금 혜택이 많다는 이야기인가 좀 세금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는가요? 못 받을 수도 있죠. 처음에 종부세 나올 때는 정부가 홍보를 이렇게 했어요. 종합부동산세를 안 내시려면요. 단독소위보다는 공동소위로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니까 공동으로 소유하신 게 유리해서 공동명의로 하셔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3년 전부터 공동명의로 하면 세금이 더 나와버리네. 아니 세상에 뭔 일이 있냐고 막 신문에서 엄청 또 떠들었어요. 떠드니까 그러면 공동소유를 단독소위로 바꿔드릴게요. 그것도 신청한 사람만요. 신청 안 해서 작년에 세금 내신 분이 부지기서였을 거예요. 법을 모르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1번부터요. 공동명의 1주택자의 범위는 나와, 나와, 배우자와 그러면 나와 누구만 공동명의였을 때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 나와, 배우자가. 그럼 배우자를 제외한 나와 내 자녀하고 공동명의였을 때는 둘 중에 한 사람 명의로 단독소위로 신청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절대 안 돼요. 나와 배우자만 공동명의였을 때만 그 중에 한 사람 명의로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와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을 때는 공동명의 1주택자를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집안체를, 나하고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집안체를 가지고 있으면 그 중에 한 사람 소유로, 단독소유로 국세청에 가서 신청하시면 단독명의로 바꿔줘요. 그래도 등기부상은 공동명의인가요? 단독소유인가요? 공동명의예요. 종합부동산세 계산할 때만 공동명의라는 이야기인가? 단독으로 바뀐다는 이야기인가? 단독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단독으로 바뀌면 이제 기준금액 얼마가 넘어야만 종부세를 낸다? 12억 초과. 단독명의로 바꿨으니까 세액공제는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 그럼 바꾼 게 유리한가요? 안 바꾼 게 유리한가요? 그거는 비교해 봐야 돼요. 단독이었을 때 공동이었을 때 금액 차이에 따라서 어떤 것은 유리하고 어떤 건 불리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선택하셔야 돼요. 이야, 이 어려운 걸 우리한테 선택하라고 해요. 먼저 내가 누구와 공동명의였을 때만 단독명의 신청이 가능하다. 하나는 알았어요. 하나는. 배우자하고 공동명의였을 때는 단독명의로 신청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그러면 신청을 언제까지 해야 돼요? 그랬어요. 신청은 앞에서도 1세대 1주택으로 신청하려면 몇 월 며칠부터 며칠 사이에 해라. 9월 16일. 똑같아요.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신청해 줘라.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그런가요?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가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안 하신 사람에게는 세금 혜택 없습니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이번에 제가 작년에 신청했다고 봐요. 공동명의인데 제가 공동명의였어요. 집이. 실제로 저희가 공동명의예요. 집은. 공동명의인데 배우자님께서 어디서 듣고 와서 이거를 혹시 우리도 단독으로 신청해야 되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기준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쪼개든 안 쪼개든 어차피 공동이어도 세금 안 나오니까 가만히 있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거 해야 유리하다고 그러던데 그건 재산 많은 사람이고 금액이 큰 사람이고 우리는 금액이 얼마 안 크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진짜 가만히 있어도 되냐? 그러더라고요. 응, 가만히 있어도 된다. 그럼 종부세 안 나오냐? 그건 모르겠다 그랬어요. 나올 수도 있다. 나올 수도 있는데 나올 수도 있는데 가만히 있는 게 훨씬 적게 나온다고 그랬어요. 괜히 신청하면 더 나오니까 그냥 가만히 놔둬버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9월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9월에 넘어가면 신청 안 받아줘요. 안 받아주고 올해 작년에 신청했으면 올해 가서 다시 또 신청해야 된가요? 아니면 작년치가 계속 유지가 되겠는가요? 우리 국민들에게 해년마다 신청하라면 국민들이 뚜껑 열려버리겠죠? 아니, 작년에 신청했으면 말지 왜 또 신청하라고 하냐고 매년 하라면 얼마나 열받아요. 그러니까, 자, 봐요. 특례 신청한 공동명의 1주택자는 신청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소유자 또는 지분율이 변경된 경우에만 변경이 됐을 때는 변경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은 안 바뀌고 가만히 그대로 놔두면 그대로 유지가 돼 있으면 신청하라는 이야기가 그냥 놔두면 그대로 유지된다는 이야기가 그렇죠. 놔두면 유지됩니다. 한 번 한 사람은 다음 연도에 신청 안 하셔도 그냥 공동명의 1주택자로 그냥 받아드립니다. 대신에 본인이 불리하다고 생각하거나 다시 공동명의로 바꾸고 싶으면 그때 가서 본인들이 신청하셔야 됩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해놨으면 다시 하라는 이야기가 유지는 된다는 이야기가 유지는 되는데 변경하고 싶으신 분은 몇 월 달에 가서 변경 신청해라. 9월 달에 가서 변경 신청을 하셔라. 그래서 한 번 한 사람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저희가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많겠죠. 이렇게 법을 모르신 분이 너무 많으니까 저희가 알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세무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자꾸 복잡하게 만든 이유가 그거예요. 국민들이 못 알아먹게. 참 너무 심해요 이거. 그냥 정부가 공동명의였을 때하고 단독명의였을 때 뭐가 더 유리한가 판단해가지고 정부가 그냥 전산적으로 처리해서 세금을 보내주면 얼마나 좋아요. 단독이면 단독이 유리하다고 하면 유리한 대로 적게 낮춰서 보내주고 공동이 유리하다고 하면 공동으로 쪼개서 그냥 그대로 보내주고 이러면 되는 걸 굳이 납세자에게 신청하라고 그래요. 이거를요. 신청을 했으면 어떤 특혜가 있냐 이거죠. 3번 선택한 특혜가 있냐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단독 소유로 바꿨으니까 얼마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고 12억 초과. 그럼 여기도 기억번에 뒤에가 개정이 됐네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계산 단독명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3억 원 추가 공제 이거 지우세요. 단독명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3억 원 추가 공제라는 걸 지우시고 12억 원 공제 이렇게 쓰세요. 1세대 1주택이니까 이제는 12억 원 공제로 그냥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12억 공제로 바뀌겠습니다. 또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 공제는 받는다 못 받는다. 단독 소유로 바꿨으니까 연령에 따른 세액 공제와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 공제는 이건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없다. 받을 수 있다. 2주택이었을 때 안 되지만 단독 소유로 바뀌었으니까 세액 공제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동그라미 4번 가면 4번은 뭐 당연한 사형이에요. 나하고 배우자가 공동명의였는데 이제는 내 단독 소유로 바꿨어. 그러면 배우자 지분에 대해서도 종부세는 이제 나한테 나오는가요? 배우자한테 나가는가요? 나한테. 내 걸로 바뀌었으니까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 지분을 합산하여 나한테 세금이 계산되는 거예요. 내가 100% 가진 걸로 이제 되니까. 이거는 그냥 참고용으로 한번 보시면 돼요. 이제 오른쪽 양가로 5번 와보세요. 세부담의 상한. 세부담의 상한은. 세부담의 상한은. 상한 옆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주택수 관계없이. 주택수 관계없이. 100분의 150. 그러면 이제 나머지 문장은 안 보셔도 돼요. 세부담의 상한은 작년까지는. 작년까지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상한제를 적용할 때 주택이 2개일 때, 3개일 때, 조정지역의 2개 이상일 때 이렇게 막 복잡했어요. 올해부터는 복잡하지 않아요.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수에 관계없이,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정부세는 100분의 150. 종합부동산세는 무조건 100분의 150으로 하향됐어요. 작년에는 100분의 200, 100분의 300, 작년 대비 3배까지 더 물리고 그랬는데 이제는 종부세를 아무리 많이 물려도 작년 대비 100분의 150으로 딱 고정이 돼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100분의 150이에요. 여기까지 봐주시고. 세율은 종합합산세율이 있는데 세부담의 상한. 재산세하고 정부세 잠깐 비교해드릴게요. 재산세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은 금액에 따라서 이렇게 상한제가 달라져요. 재산세는 그래요. 3억 원 이하면 105, 3억 초과 6억 이하면 110, 6억 초과 130.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금액도 관계없고 주택수도 관계없고 무조건 100분의 150. 그 다음에 조심하세요. 법인들은 재산세에서 법인은 100분의 150. 조심해야 돼요. 종합부동산세에서 법인들은 세부담의 상한이 없어요. 작년에 100만 원 내고 올해 예를 들어서 계산해보니까 천만 원 나온다 그러면 천만 원 그대로 다 물려버리네요. 법인에게는 세부담의 상한 없이 그냥 막 물려버리네요. 그런데 재산세에서는 법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은 상한제가 100분의 150. 그렇죠. 종합부동산세에서 법인이 소유하는 주택은 상한 없이 나온 대로 물려버려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다섯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다만 거기를 봐보세요. 납세용의자가 법인, 법인만 체크하세요. 납세용의자 법인까지 체크하시고 그 다음 바로 밑에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만 체크하세요. 법인들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세금이 부관되버립니다. 그래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에서 법인이 가지고 있는 경우는 앞에 세율도 가장 낮은 세율을 물렸든가 가장 높은 세율로 물려버리든가 가장 높은 세율로 물렸고 상한제도 없이 물려버리고 법인들은 기준금액, 일정 금액을 빼주든가 안 빼주고 물려버린가 안 빼주고 계산해버리죠. 그럼 법인에게는 총 세 번의 불리익을 줘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법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하게 세금을 물려버려요. 그래서 혹시라도 가족 명의 법인을 만들어서 주택을 가지신 분이 지금 낭패를 보고 있어요. 예전에는 법인 명의로 주택을 사면 법인세율이 개인의 소득세보다 반절이 줄어드니까 훨씬 유리해서 법인 명의로 집을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이제는 종부세 혜택이 없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법인 명의로 사는 집이 훨씬 지금은 불리하세요. 이제 토지에 대한 세율은 이거는 지금은 익히지 마세요. 이거는 토지는 잠깐 놔두셔도 되니까요. 토지는 그냥 건너가시죠 여기는. 188쪽에 물정납세의무에 대한 납부특례에서 양가로 1번만 보세요. 이거 재산세에서 봤던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재산세에서 봤던 내용하고 똑같아요. 이미 고지서가 발급된 후에 고지가 된 후에 고지서가 발급된 후에 그 신탁 재산을 누군가에게 팔아버려도 고지서를 받고 신탁 재산을 양도하더라도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납세의무는 그러면 소멸된다는 이야기가 소멸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소멸되지 않는다. 그래서 신탁 재산을 누군가에게 팔고 빼돌렸더라도 그 수탁자에게 빼돌린 그 신탁 재산도 정부가 뺏어가버릴 수 있다는 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미 고지서가 발급된 후에 신탁 재산을 양도하더라도 납세의무는 소멸되는 건 아닙니다. 이 정도 하시고 오른쪽으로 오시면 납세지가 나올 거예요. 종합부동산세 납세지가 나오면 납세지 뒤에다는 언제나 이 납세지가 나오면 두 개를 연결하세요. 납세지는 지방세의 납세지와 국세의 납세지로 두 개가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럼 지방세들의 납세지는 지방세는 어디를 납세지로 잡았고 물건 소재지. 지방세는 그 물건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잡고 국세들은 주소지를 납세지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국세하고 지방세는 알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 국세니까 주소지네요. 그럼 이제 1번 거주자.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주소나 거소가 있으니까 주소지가 납세지가 되고 주소지가 확인이 안 되면 거소지를 납세지로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원칙은 주소지로 하되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를 납세지로 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비거주자네요. 비거주자는 우리나라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사람. 이것도 없고요. 주소도 없고 거소도 없네요. 주소도 거소도 없는데 비거주자가 우리나라에 주택과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는 안 낸다 낼 수도 있다. 낼 수 있죠. 종부세 낼 수 있어요. 비거주자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도 우리나라에 종합부동산세를 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디를 납세지로 잡아야 돼요? 그러면 주소나 거소가 없으니까 국내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잡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사업장 소재지가 있으면 여기를 납세지로 잡겠습니다. 1번이 사업장 소재지예요. 만약에 사업장 소재지가 없으면 우리나라에서 소득이 발생한 장소를 소득 발생 장소를 납세지로 잡아요. 소득 발생 장소도 없으면 그 물건, 그 자산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이렇게 순서대로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줄에 국내 사업장 소재지로 가고 그게 없으면 두 번째 줄에 소득이 발생한 장소로 가고 그것도 없으면 세 번째 제일 끝에 토지 및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그 토지 주택의 소재지로 가면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비거주자는 국내 사업장 있으면 사업장 소재지가 1번, 없으면 우리나라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가 2번, 그래도 안 되면 그 물건, 그 자산의 소재지가 3번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양갈아 2번, 법인은 신경 안 쓰셔도 되니까 놔두셔도 돼요. 두 번째 부가 징수로 내려가 보세요. 종합부동산세는 어느 날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물려라 그랬는가요? 6월 1일. 그럼 6월 1일만 체크하시고 그냥 또 넘어가요. 이거는 넘어가면 돼요. 두 번째 한 편 넘겨보시면 종합부동산세 원칙은 정부 부가예요. 원칙은 정부 부가네요. 그럼 정부에서 고지서를 부가한다는 이야기는 정부가 세금을 계산해서 나에게 보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보내주는데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사이에 세금을 내주세요. 날짜예요. 12월 1일부터 15일이에요. 여기는. 다른 것들은 16일부터 30, 31일인데 이것만 특이하게 1일부터 15일 사이에요. 정부세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사이에 세금을 내셔야 돼요. 그러면 재산세에서 우리 세금을 낼 때 납부 개시, 며칠 전에는 고지서를 보내줘라 그랬는가요? 5일 전에는 똑같아요. 여기도 5일 전이네요. 두 번째 줄 끝에 개시 5일 전까지 밑줄 그으시고 그다음에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종합부동산세는 토지분, 주택분 두 개를 묶어서 한 장으로 나온다 그랬는가요? 따로따로 한 장이다 그랬는가요? 묶어서. 묶어서 한 장이에요. 묶어서. 묶어서 한 장으로 나오는데 토지분 세금과 주택분 세금을 합산하여 나온다? 구분하여 나온다? 구분하여. 그러면 첫 줄 제일 끝으로 가세요. 주택 및 토지로 무엇한 그랬는가요? 구분한. 작년 시험에 여기를 합산한 이렇게 나왔어요. 구분한. 이건 엄청 어려웠던 문제예요. 계속 5일 전, 5일 전만 암기하다가 토지, 주택을 구분한 이걸 놓쳐버린 경우가 많아요. 토지 및 주택의 세금을 구분한 관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 개시 5일 전까지는 고지서를 발급해 주시면 돼요. 그럼 내가 선택해서 신고는 할 수 없다? 있다. 있다. 있어. 그럼 내가 선택해서 신고 납부도 날짜는 똑같아야 돼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똑같아야 됩니다. 날짜는 언제나 똑같아요. 정부가 고지서를 보내서 내는 날짜와 내가 신고해서 내는 날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것. 내가 신고하면 정부가 이미 우리 집에 보낸 고지서는 그대로 유지된다, 없어진다? 없어진다.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네 번째 줄 가보세요. 내가 선택해서 신고하면 관할 세무서장의 결정은 없었던 걸로 본다. 그 지문을 주의하셔야 돼요. 내가 선택해서 신고하면 정부가 결정한 건 그냥 없는 걸로 보고 그냥 버려버리고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양가로 3번이 납부유예라는 게 올해부터 신설됐는데 이건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납부유예 같은 제도 있다고만 기억하세요. 납부유예라는 제도가 있는데 왜 공부 안 해도 되는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다음에 요건 중에 하나만 그랬는가? 모두 충족 그랬는가? 얼마나 모두 충족해야 되는 걸 보여드릴게요. 과세기를 현재 1세대 1주택해야 되고 그 사람의 나이가 60이 넘어야 되고 그 집을 5년 이상을 보유해야 되고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 종합부동산세 세액이 100만 원은 넘어야 되고 이 모든 조건을 다 충족해야 돼요. 지금 유예해 주겠다는 소리인가 안 해 주겠다는 소리인가요? 안 해 주겠다는 소리예요. 지금 이렇게만 충족하면 왜 안 해 주겠다고 우리가 해 준다고 했는데 해 준다고 했잖아요 정부가. 그런데 이 조건을 다 충족하면 그러면 제가 한번 이 조건을 충족 한번 해 볼게요. 지금 이번 34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김포중앙학원에서 강의를 듣고 합격하신 분에게는 그랜저 한 대씩을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단 다음의 여건을 모두 충족하면 모두 충족하면 제1번 아침에 5시 반까지 학원에 도착하셔야 되고 학원에서 11시 반에 나가셔야 되고 수업시간에 한 번도 존 적이 없어야 되고 하루도 하루도 결강하면 안 되시고 모의고사 볼 때마다 평균은 85점을 넘으셔야 되고 여기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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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도 주겠다는 소리인가 안 주겠다는 소리인가? 안 주겠다는 소리예요. 안 주겠다는 소리. 그거. 뻥이라는 소리예요. 뻥. 이게 말해야 될 소리냐 이거예요. 아니 그냥 유예를 해 주려면 누구든지 유예를 해 주지 무슨 조건을 이렇게 까다롭게 했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엄청 복잡해요. 그러고 나서 더 열받은 게 하나 더 있어요. 유예를 신청하면 네가 돈을 언제 낼지 모르니까 그 기간 동안 담보 내놔라. 담보. 담보. 여기는 여기까지 조금 올랐어. 여기까지 올랐어. 더 올라가게 만들어드릴게요. 그러면 유예를 시켜줬으면 그 기간 동안에 나중에 낼 때 그 기간 동안에 이자를 정산해서 내셔야 돼요. 방금 안에 해버렸잖아요. 나 안 하고 내고 말겠다. 그래. 내고 말겠다는 소리예요. 그게.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납부 유예 제도는 있다 없다. 시험 볼 때는 그걸 내는 거예요.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요건에 해당되면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낸다는 이야기예요. 시험 문제는. 시험은 아니 우리는 정부 법을 거절하면 안 돼요. 정부는 좋은 생각으로 이렇게 하겠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요건을 충족해야만 해 주겠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문제 풀 때는 종합부동산세는 납부 유예라는 제도를 납부 유예 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오른쪽에 분할납부로 가보죠. 분할납부는 250만 원을 초과. 여기다 밑줄만 가면 돼요. 250만 원 초과 6개월 이내 기간 동안 분할할 수 있습니다. 250만 원 초과 6개월입니다. 그러면 재산세는 얼마 초과 몇 개월이었던가요? 250만 원 초과 2개월. 종부세는 250만 원 초과 6개월. 양도소득세는 천만 원 초과 2개월. 계속 이걸 반복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한 페이 넘겨보시면. 지금까지 했던 내용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재산세는 250만 원 초과 2개월. 종합부동산세는 250만 원 초과 6개월. 그런데 기준 금액이 여기도 250이고 이것도 250이네.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250만 원 초과면 중간에 있는. 중간은 250만 원 앞에 있는 숫자를 그대로 더해. 똑같이 한 번 더. 250 더하니까 이거 얼마고? 500. 500이 넘지 않았을 때는. 250은 넘고 500이 넘지 않았을 때는 250을 초과한 액수를 분할할 수 있어요. 그런데 500이 넘어버리면. 500이 넘어버리면 그 세금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할 수 있겠습니다. 규칙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럼 이제 연습. 숫자로 연습을 해요. 숫자로. 숫자로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400만 원이다. 400만 원이면 500은 넘었다 안 넘었다? 넘었다. 500. 안 넘었죠. 250은 넘었다. 그럼 500이 안 넘었으니까 여기에서 얼마 초과액만 분할할 수 있다? 250을 초과하니까 150만 원만 2개월 동안 분할할 수 있다. 만약에 900이다. 900만 원이면 500만 원 넘었다 안 넘었다? 넘었으니까 몇 프로까지는 분할할 수 있다? 50%. 그러면 900이 50%니까 450은 뒤로 분할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재산세하고 정부세 똑같은데 재산세는 이 금액을 몇 개월 동안 분할하고 2개월. 정부세는 6개월. 개월 수만 다르다는 얘기예요. 분석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이제 물납으로 가보죠. 물납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물납은 누구만 가능하다? 그랬는가요? 재산세만. 단 금액이 얼마 넘으며. 천만 원 초과하며. 어디에 있는 부동산으로? 관할 내의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때는 납부기한 며칠 전에? 10일 전에. 또 허가는 신청받고 며칠 안에? 5일 안에. 불허가 통지를 받으며 불허가 통지받고 다시 며칠 안에 재신청하면 되고? 10일. 물납 부동산의 평가는 몇 월 며칠의 가격으로 평가해서 돌려주면 되고? 6월 1일이에요. 똑같네요. 그런데 정부세나 양도소득세는 물납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럼 교재 낫네요. 종합부동산세는 금액에 관계없이 물납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시험이라고 냈던 거예요. 결정과 경정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용어만 생각하세요. 결정이라는 단어가 있고 경정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달라요. 그럼 이제 결정하고 경정을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제 내리면 우리 오늘이 아니라 내리면 이제 얼었던 물이 풀려요. 그 옛날에 그 옛날에 뭐 있잖아요. 저 위에 대동강물이 풀리는 날이 내리면 우수. 이제 풀리게 나면 좀 있으면 개구리가 나올 때가 돼요. 또 이제 15일만 지나면. 그러니까 이제는 봄이 됐어요. 이제 봄이 됐으니까 아침에 신문에 크게 나온 게 딱 문구 하나가 눈에 드는 게 하나 있었어요. 당신의 봄은 언제 찾아오는가요? 그 말이 딱 보는데. 진짜 수험생들 이 말 들으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그 말을 했는데 언제 봄이 찾아올 것인가. 그런데 봄이 찾아오면 시험 볼 때 찾아오면 안 돼요. 바로 찾아와야 돼요. 지금이라도. 그래서 이제 봄이 됐으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제 야외 수업으로 봄 학습으로 야외 수업을 하는 걸로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했어요. 결정. 제가 결정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런데 다음 주에 일기업을 보니까 천둥 치고 막 비가 온다고 그러네. 그래서 야외 수업을 하는 걸 다시 학원 수업으로 경정을 했어요. 결정이라는 단어와 경정이라는 단어를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썼죠. 결정이라고 쓸 때는 어떨 때 결정이라고 썼는가? 처음. 처음. 처음 말할 때 결정. 처음 하는 건 결정. 처음 했던 말을 뒤집을 때 경정. 그래서 정정할 때는 경정. 처음 할 때는 결정. 우리 어디 여행 가기로 경정하자 결정하자. 처음에는 결정. 그런데 정해놓고 나중에 장소를 바꿀 때는 경정. 그렇죠. 그러면 국회에서 기획예산처에서 우리나라 전체 예산을 국회에다 올리면 국회가 그 예산을 왔다 갔다 수정하죠. 그러면 수정 예산을 결정 예산이라 한다. 경정 예산이라 한다. 그렇죠. 그래서 경정 예산이라는 거예요. 정정하는 거. 그러면 내가 신고하면 신고한 내용을 정부가 수정하는 것을 우리는 결정한다. 영어로 쓴다. 경정한다고 쓴다. 경정. 그럼 내가 세금을 신고 안 하니까. 내가 세금 신고 안 하니까 정부가 세금을 계산해서 나에게 보내는 것은 결정해서 보낸다. 경정해서 보낸다. 결정해서. 그러면 혹시 우리 집에 결정 안내문이 나왔다. 그 말은 내가 신고한 사람이다. 안 한 사람이다. 안 한 사람이다. 경정 안내문이 나왔다. 신고한 사람이다. 안 한 사람이다. 한 사람이다. 인지 아시겠죠. 용어를. 그래서 결정하고 경정의 차이점은 이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시 볼게요. 양가로 1번 한번 보시면 뭐라고 썼는가 보세요. 세무서에서 과세 대상의 누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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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하여 그랬어요. 그러면 누락으로 인하여 새로 고지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금을 경정할 경우에는 경정이라는 이야기는 처음부터 처음 한다느냐. 다시 하고자 하면 이 말인가. 다시 하고자 할 때는 부과징수예요. 할 수 있는데 경정할 경우는 이렇게 썼으니까 이제 결정이 아니라 경정이라고 쓴 거예요. 이미 되어 있는 걸 바꿀 때는 경정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요. 이 사람이 신고를 했어요. 신고 내용에 탈루가 있으면 신고 내용에 잘못이 있으면 결정하여 그런가요? 경정하여 그런가요? 그래서 끝에 경정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신고 안 하면 아예 신고 안 한 사람에게는 정부가 세액을 뭐 하여 그런가요? 그렇죠. 결정하여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단어까지 시험 볼 때 고려해서 문제 내버리면 우리 시험을 못 봐요. 너무 어려워서. 세법의 단어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단어 하나를 비교해서 그래서 간단하게 비교해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를 막 결정, 경정을 세무적인 용어로 설명하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처음 하는 건 결정, 이미 있었던 건 경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과세. 부과세는 지금까지 배웠던 것 다시 한 번 반복해 보죠. 부과세에 부과되는 건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에 부과되는 것 지방교육세. 재산세에 부과되는 것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에 부과되는 건 농어촌 특별세. 그 정도만. 비과세. 그럼 비과세라는 것은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재산세가 비과세예요. 그럼 재산세가 비과세라는 것은 재산세를 물리겠다는 얘기인가 안 물리겠다는 얘기인가? 안 물리겠다. 그럼 재산세 안 물리면 우리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에서 종부세로 넘어왔던가요? 종부세에서 재산세로 넘어가던가요? 재산세에서 종부세로 넘어가죠. 그럼 재산세에서 세금 안 물리는 것은? 종부세도 물린다 안 물린다? 안 물린다. 왜? 왜 안 물려요? 그랬어요. 난 준용하니까요. 네가 비과세면 나도 따라서 비과세라고요. 이 말이에요. 그럼요.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라는 규정은 따로 열거 돼 있겠는가 안 돼 있겠는가? 없어요. 왜? 재산세에서 비과세되면 종부세로 넘어오지도 않으니까. 어차피 재산세 비과세면 종부세도 안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만약에 재산세가 감면을 받으면 당연히 종부세도 감면 준용하니까 똑같이. 그래서 재산세 비과세는 종부세도 비과세, 재산세 감면은 종부세도 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재산세나 종부세는 거기서 거의 같은 세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이 정도 하시고 한 편 넘겨보시죠. 문제에 2번 문제에서 수정 하나만 잠깐 하셔야 돼요. 개정이 됐기 때문에 2번은. 2번은 첫 번째 줄 제일 끝에 가로에 있는 거예요. 2번 문제예요. 2번 지문에서 과세 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그 가로에 있는 거 있죠. 그래서 기초공제 3억을 공제한 금액 그 가로까지는 두 줄로 그으셔야 돼요. 그건 가로가 없어졌으니까. 그 가로 항목이 없어졌어요. 첫 줄 제일 끝에부터. 첫 번째 줄 제일 끝에부터.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앞쪽에 있는 금액. 그 가로 앞에. 6억 원, 9억 원 앞에까지만 없어졌어요. 그다음에 개인 소유 주택 뒤에. 첫 번째 줄. 개인 소유 주택 뒤에. 2주택이라고 쓰세요. 가로에 해가지고. 2주택하고 쓰세요. 개인 소유 주택. 몇 개를 가지고 있는 집이란 이야기인가? 2개. 2개를 가지고 있을 때는 얼마를 초과해야만 종부세를 물리고? 9억. 9억이에요. 2개를 가지고 있으면 9억.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12억 초과. 그런데 여기는 2개라고 해야 9억이 이게 정답이 돼요. 그 정도 하시고 나머지 문제는 다 풀어보시면 돼요. 시간이 너무 많이 되네요. 제가 종부세 하는데 지금 2시간이나 걸려버렸어요. 원래 종부세는 한 40분밖에 안 걸리는데 2시간이나 걸렸어요. 왜냐하면 처음 하는 거고 종부세를 한 번도 안 배우신 분들이 너무 많이. 전부 다 한 번 처음이었을 거예요. 종부세는. 그리고 개정도 많이 되니까 이 시간까지 해드린 건데. 다음번에는 1시간 정도면 이제 끝날 거예요.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만 또 쉬었다가 일반 소득세는 또 다른 세금이니까요. 잠시 쉬었다 진행해보죠.